한 번 안아봐도 될까? 웃었다. 아들이 웃었어. 다 오면 같이 하는 거 같은데? 쑥스러워서. 한 번 안 보자. 아, 진짜. 어휴. 이건 제 아들 입장에서 진짜 포옹이야. 다 온다. 유영의 꿈. 다 온다. 유영의 꿈. 아름답다. 진짜. 아휴, 처음 본다, 엄마. 아휴, 어떡해. 어떡해. 이 둘도 얼마나 이 그림을 보고 싶으실까. 이쁘다. 이 그림을 보고 싶으실까. 이쁘다. 이쁘다. 형님, 잘할게. 고맙다. 아휴. 아버지와 아들이 생애 첫 포옹을 합니다. 얼마나 따뜻할 거 같아. 엄청난 일이다 진짜 나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다 이거 나 진짜 내가 내 평생 이걸 볼 줄 몰랐다 아이컨 때가 엄청난 아이컨 때가 엄청난 표정이 한결 가벼운 표정이네 왜냐면 누르고 있던 벽이 허물어졌거든 공기가 지금 다르잖아 너무 잘됐다 아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아들하고의 실타래가 이제 풀어질 수 있는 시작점을 찾은 게 너무 감격이네요 웃었다 아들이 웃었어 우리 아들하고의 우리 아들하고의 그 재배? 아 다리에 손을 대고 있네 불안해스럽지 않으세요? 불안해 아 너무 보기 좋다 오늘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하나가 톡 돌멩이가 하나 빠진 그래서 오늘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이 있던 물음포가 느낌표로 변한, 잊지 못한,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안전하셨을까요? 불안해집니다 음 감사합니다.